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가 일어서는 모습이 영화처럼 보여 떠나는 널 잡아보려고 손을 내밀려 해도 온몸이 돌처럼 다 굳어버린 것 같아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전까지 봐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니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안 좋은 꿈 꿨어? 응 안 좋은 꿈 꿨어 네가 떠나가는 꿈 꿨어 걱정하지 마 꿈은 반대라잖아 다 굳어버린 것 같아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전까지 봐줬으면 해 누가 나 전까지 봐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니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떠나고 나서야 머리가 움직이나봐 그대들을 쫓아 고리를 헤매어 뛰지마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전까지 봐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정말 네가 떠나나 봐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정말 네가 떠나는 게 날 언제를 했으면 해 그리워하고 강력의 adviser 감사합니다.